만물의 주인 되시고 형광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영광을 올립니다.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나 글로벌 여성 목회자 협회를 더욱 용적으로 깨어있는 믿는 자들에게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말씀으로 교제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사랑의 기도가 깨어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. 모든 것이 주의 것이기에 감사하며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게 하옵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복음의 비밀이 담대히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.